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 9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1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고요. 당초의 시장 전방치가 0.1% 정도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를 크게 하회한 수치로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PI는 중국 소비자와 구매 추세와 인플레이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CPI가 떨어진 것은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이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좀 큰 돼지고기의 가격이 전년 대비 31.8%나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부동산 침체나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이 내수를 움츠러들게 했었고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동시에 11월 PPI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0월에 이어서 벌써 14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부진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ASML의 방문에 대해서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ASML은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략자산인 반도체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네덜란드의 ASML과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ARM과 같은 기업들의 대중국 수체를 규제하면서 중국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관련한 공급망들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요한 국제정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외국 정상들 가운데 최초로 ASMR의 클린룸을 한번 시찰해 본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의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 동행을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이번 손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는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기업인들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업체를 유명한 LIG NEX1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소재 로봇 개발과 제조업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합니다. LIG NEX1은 이를 위해서 미국 국적의 특수목적회사 LNGRLC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지분 99.31%를 1,876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출자 이후에 지분률은 99.31%가 되게 됩니다. LIG NEX1은 이 회사를 주체로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의 약 4억 달러 가운데 60% 정도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인은 내년 6월 30일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시자면 고스트로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래성장 플랫폼을 확보하고 또 미국 쪽에서의 방산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는데요. 고스트로보틱스는 2015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됐던 회사입니다. 글로벌 사적보행 로봇 분야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주요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공군에서 순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적보행 로봇인 비전60를 함께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용산공원 쪽에 경비용으로도 함께 쓰인다고 합니다. 실세골에 쓰이고 있는 로봇 업체인데 인수를 하게 되면서 LIG NEX1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시간회에서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흐름이었는데요. LIG NEX1 주가 오늘 정규장 흐름도 함께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뿐 아니라 코스피 100, 코스피 50, KRX100 그리고 KLX 기계장비 지수에도 일제히 편입됐는데요. 신규 상장에 따라서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한 결과입니다. 이 특례 편입 요건을 뜯어보자면 상장 이후에 15거래 일간 시가총액 52건 안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네, 금요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날 대비 5.8% 오르면서 13만 4,4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4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지수에 편입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200에서는 K-카, 코스피 100에서는 롯데쇼핑, 코스피 50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KRX100 내에서는 SD바이오센서가 각각 편출이 됐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그룹 주도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집중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수급적인 흐름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FDA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의 버텍스 파머슈티컬스와 스위스 크리스퍼 세러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엑사셀의 허가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가 FDA에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겸상 적혈구 빈혈증은 11번 염색체 염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을 막거나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겠고요. 혈관 폐쇄성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하고 미국에만 한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만 있었고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었는데 이번 승인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 가치 걸림돌은 좀 남아있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았다는 점 보시면서 특히나 유전자 가위 테마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움직인 적이 있었죠.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리노믹스나 툴젠, 신테카바이오,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이 함께 확인이 되니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이슈성 소멸인지 크리스퍼 세로피틱스 같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원그룹이 지금 HMM 입찰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HMM 인수 후보 중 한 곳이 동원그룹이죠. 지난 8일에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의 입찰 절차가 불공정한 곳으로 보인다는 입장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하림그룹과 JK의 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이 매각 측에 요구했던 사안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이 매각 측에 연구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산업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동원그룹은 하림그룹이나 JK의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HMM 매각에 대해서는 금액과도 워낙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매각 이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잡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HMM 포함해서 동원산업까지 여울킨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